아 개쎄겠는데? 믿어도 되겠지? 숙련도 점수 안 나오는 거는 내 생각에는 몇 점 이하면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몇 점 이하면 럼블이 저딴 스킨 쓰니까 이거 적응이 안 되는데 무조건 슈퍼 갤럭시 그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일어나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일어나 아 이거 유성애씨 초반에 중요한데 아 이거 아 이거 언제까지 하나 그냥 끝날라나? 다시하게 할라나? 상대 원딜도 없나본데? 4대4코 상대 원딜도 없는데? 이게 뭔 게임이야 장난하나 진짜 바탐에서 유미랑 카르마가 1대1 떼고 있네 야 카르마를 유미면은 카르마가 사비드 내가 다시하게 될 것 같아 안되면 어떡하지 그럼 먼저 들어오는 놈 이기는데 야 우리는 안한다 다시하기 서로 항복 내가 항복 너가 항복 내가 항복 서로 항복 저거 늦게 써래란 쪽이 넥서스 터져요 내가 알기로 저거 옛날에 해본 적 있어 서로 항복 존나 웃기네 옛날에 북미섭에서 그 써랜 투표로 장난하는 거 있었거든 그때 이제 게임 이겼을 때 이제 상대편이 그 4명이 동의했습니다 떴을 때 우리 팀이 장난으로 써랜을 누른 거야 근데 그게 써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편 넥서스 깨졌다가 우리가 써랜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 팀 넥서스가 깨지고 패배떠 늦게 한 쪽이 써랜 되더라고 옛날에 해봤어 실제로 해본 실제 경험담인 경험담 근데 그 이후로 절대 써랜 장난 안하잖아 나는 진짜 진짜 절대 장난 안쳐요 그걸로 그거 한번 당해보고 텀블러는 만들 생각이 있는데 지금 약간 바빠가지고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텀블러는 그 재차 생산할 거예요 그건 또 못 봤는데 그런 거는 엘리스 베라케 지금 버거가 너무 많아 한마디로 내 몸에도 버거가 걸렸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뭐 할까요 음 아까 커즈가 뭐했었지 무난한 니신이나 할까 아 자크 자크 아 근데 선픽 자크 해봤는데 아 씨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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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봐 자크 어 저거 카시오페아 버그 있지 않아요 앤이 지금 막혔을걸요 아마 내가 아까 듣기로 앤이 막혔다고 알고 있는데 어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니까 버그 고쳤나봐 아마 핫픽스 됐을 거야 내 마음은 저기 시계 빠른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